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쉬운 연어를 알아보죠. kick the bucket. 이게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켓을 차는거죠. 목을 맺는 다음에 바켓을 탁 차는거. 그렇게 생각해도 되요. 원래는 뭐 정확하게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oh well, oh, 그래, oh 그래, there's still a few months to go. 여전히 몇 달 남아서 to go to 100살까지는. so surely he would manage to kick the bucket.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다. alcohol kills. 알콜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was how director Alex, Alice 원장이 had justified no alcohol rule in residence. 거의 거주 방에서 방에서 알콜을 금지했었던 방식이다. that sounded promising. 그렇듯해 보인다. 라고 알레넌스는 생각했다. he had to sneak out to the state. 주알콜 가게로 몰래 나가야만 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에 들어갈 때는 kick the bucket이 되겠죠. kick the bucket. kick the bucket. 원래 kick the bucket은 죽다 돼지다 이 뜻인데, 17세기 영국에서는 버켓스가 어떤 기둥이나 짐, 요크, 멍해가 매달거나 또는 나를 때 사용하던 그런 단어인데, 그냥 쉽게 그냥 목을 메뉴에 탁 차버리는 거 이해해도 그만인 거예요. all the money goes to her. when the old man kick the bucket. 노인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된다. 라는 kick the bucket. 쉬운 표현이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